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반지의 제왕 모드팩 톨킨 크래프트 잠시만 이거 좀 챙겨가자 메인마이너 아주 좋아요 주변에 또 파밍할만한 장소가 여기 털었고 여긴 했나 모든 집을 다 털고 가는게 정의로운 도둑이 되겠습니다 오 퀘스트다 와일로우드 이건 또 어디서 구해야돼 얘도 퀘스트가 있는데 구운되지 돼지고기 이건 금방 끼겠다 아 진짜 아이템 너무 많네 여기 돼지고기가 안보이냐? 분명 있었는데 어 있어 있어 된거야? 됐어? 됐겠지? 아 여기가 있구나 아 여기 있다 오케이 113 뭐야 여기 돼지가 있어 어 여기 캐리파이가 또 여기 있네 또 야 아 진짜 에일도 있고 Stuart come 코코아콩도 방색 염색 좀 하자 이 버전에서는 코코아콩 자체가 그냥 염려구나 이 암전 삽도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을 내가 때리거나 급하게 죽인다면 친밀도가 내려가려나? 그건 잘 모르겠네 왈로우드 그런 나무가 필요하던데 그 나무는 또 어디서 구려야 되나? 그것도 아직 별때까지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또 어디 자라는 나무일까? 지금 나와있는 이거? 어? 이런 이름이었는데? 아이가 두개인가? 어 이거다 어? 비블류? 아 아니구나 두개가 있어 아 아 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정말 근데 제가 지난편부터 계속 눈을 얘기해 왔지만 이거 마을 탐사하는 상황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자를 털어가는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당황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껄껄 오를 것 같긴 하다 얘네들 먹을 식량인데 내가 그 식량을 지금 다 통화하고 있어 이 마을의 구원자로 온 놈이 이 마을의 구원자로 온 놈이 이 마을의 구원자로 온 놈이 세상에 사는게 다 그런 것이여 세상에 사는게 다 그런 것이여 잠시만 이 안을 뭐가 들어있지 내가 보기에 이 가방은 이벤토리에 탭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져가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플레이트 플레이트가 계속 이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고 도대체 이건 만들 수가 없는지 알고 보니까 뭐지 이거는 오라노드구나 오랜만에 보네 사운크래프트 하고 있으면 오라노드의 존재를 어느정도 인진하고 있긴 한데 제가 싸움을 잘 안하니까 인지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야 아야 갑자기 화가 어두워지냐 좀전만 해도 굉장히 밝았는데 일단 저기 체리파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길을 가면서 나무도 좀 보고 여기 여기 또 누구 집인가 집처럼 생겼는데 집처럼 생겼는데 집이다 오 여기는 또 누가 닭이 또 낑겨 죽었나보네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잘 살아가지고 털맛이 있어 이것 봐 와 진짜 잘 산다 진짜 너희 이 동네 정의로운 도둑이 되겠습니다 아 자꾸 저거 가방을 자꾸 집어넣네 가방을 넣으면 안되는데 웬만한 템들이 거의 다 대부분 겹쳐지니까 겹치는 템으로 다 해주셔도 되는게 좋아요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방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 그러면은 일단 자원들을 겹칠 수 있는 그리고 자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로 해다가 이 안에 넣어 그리고 얘도 얘는 원래 동전지갑이었는데 아니 동전지갑은 동전지갑으로 그때도 냅두죠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됐어요 그게 큰 변화는 없는데 자 다시 뭘 자꾸 내가 밟으면은 이건가? 저걸 밟으면 자꾸만 아프고 시야가 어두워지네 말 죽여다가 말 흡수하자 말 흡수해가지고 말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게 흡수가 되나 보네 제가 옛날에 이거 할 때 말로 변신해서 달리고 다녔었던데 말로 변신해서 달리고 다녔었던데 그렇게 크게 달리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주소하자 나 옛날에는 왜 저걸 말로 변신해서 달렸었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그냥 보기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야 이건 뭐냐 근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 첨크로딩이 뭐예요 이게 와 진짜 첨크로딩 깨진 것 봐 아이씨 이게 뭐냐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스케일의 맵 만드는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지 어쩌겠어요 이걸 플럼 이렇게 거대한 맵을 만드는데 완벽한 걸 찾는 게 더 솔직히 욕심이죠 맵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데 어우 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치솟는 건 좀 당혹스럽다 이걸로 뭐가 사라지거나 한 번은 없겠지 아니 원래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이거 원래 맵이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내가 뭘 잘못 불러오고 난 건 없겠지 내가 뭘 잘못 불러오고 난 건 없겠지 그러네 맞네 이게 맞아 어휴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어 체스트넛 밖에 없고 저 웰로우 뭐 저런 이상한 이름의 나무는 찾아지지가 않냐 지금 그거 찾는 거예요 지금 괜히 지금 싸다 댕긴 게 아니야 여기도 지금 아이고야 정말 보기 흉하구만 저쪽이 퀘스트 많이 받아오긴 했는데 오 뭐야 길이 끊겨 있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달라 음 아닌가 이거는 그냥 청크로링 때문에 깨진 건 아닌 거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긴 또 너무 저 단면 저 단면이 참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게 맞고 길 따라 좀 내려가 봅시다 여기도 경계선이 좀 짙네 이건 무슨 나무지 이건 나무가 이름도 없어 원래 큰 나무가 이름도 없는데 배고픔이 확 달아버리네 아 이게 웰로우 이거구나 이게 얘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 일단은 배가 고픈데 빵 많은데 빵을 해봐 봐야지 아 얘 길이다 길이 끊겨있어 이게 뭐야 아 얘 슬프다 진짜 자 일단 이번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에 계속 진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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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립니다